오늘 저희가 바쁩니다. 새차도 해야되고 저희가 오늘 전당포도 가야되고 가는 김에 이 나라 전당포에 대해서 잠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이렇게 지금 순간이동으로 새차장에 왔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오늘은 차 바깥에만 닦게 시키고 동! 빌라랑 올리 아웃사이? 원폴티! 이 바로 전당포가 조 맞은편에 전당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당포를 가야되 갑시다 빨라완 파운샵 이게 이 나라 전당포에요. 전당포 저기 진짜 금이래 진짜 금이겠지 저거저거 과연 우리 건 얼마나 할지 이게 건이 돌 때 받았던 건데 이거는 물론 나중에 건이가 크면 다시 되돌려준 거지만 이걸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알아볼 때 가장 명확하니까 새 돈입니다. 새 돈이요? 이 돈? 여기래 여기 어디? 지금 이제 저게 얼마 정도 하는지 체킹 좀 하려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금을 맡기면 저기 안에서 감정을 하는거죠. 감정을 해서 이제 얼마다 얼마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자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인테레스트가 인지 인테레스트가 인지 인테레스트가 인지 그 안에서 저렇게 감정을 하죠. 아 돋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까? 세 돈이면 한국에선 얼마 정도 할까? 하하하하 우리가 물가에 제일 약하잖아 아 그럼 이게 다 맡긴 거예요 맡겨서 이게 아마 못 찾아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걸 이 친구들이 팔잖아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걸 하라고 못 찾아가면 못 찾아가면 마카노바인 인테레스트 3% 3% 여기 있네요 여기 3%인데? 3% 그 최대 기간이 33일인가 보네 33일 여기 33일이고 요거는 뭐야 아 미리 미리 2만 8천 4백 50개 와 와 8... 8... 8... 8... 8... 8... 8... 8... 8... 여기 필리핀에는 그 전당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전당포의 의미보다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 역할을 하는 전당포인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요거는 저희가 자료를 위해서 들고 나온 거니까 혹시라도 필리핀에서 급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나보고 저걸 배우라고? 저런 것도 배우고 전기도 배우고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얼마 정도 할까? 한 10만원 할까? 아이 그 경력 따라 다르게 경력 따라 7년 만원 어떻게 어떻게 좀 녹아다 좀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기사를 봤는데 어느 아주머니께서 몇십 년을 하신거야 이게 벽돌 싹 싸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끼는거 깨끗하게 이렇게 싹 하는건데 하루에 일당이 30몇만원인가? 하루에 일당이야 그게 줄을 서서 기다린데 우리 구독자님 중에 내가 보기에는 건설 쪽에 계시는 분이 계실거야 아니 근데 난 기사로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거 힘들때는 한국 나가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해가지고 그렇지 일당 좀 잘 좀 쳐달라고 세브대디는 은행에 송금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길이 길지가 않아서 오래 기다릴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뜨거운데 아 또 손 흔들어도 카메라를 잡힐려나? 열심히 손 흔들어도 집옵니다 뭐야 왜 50필로 남았어? 어 저희 와이프 쌀국수 좀 먹이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팬데믹 전에는 아야라에 있는 쌀국수칩을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가서 꼭 먹고 그랬어요 쌀국수를 참 좋아해요 닝닝하니 세브대미 닝닝한걸 좋아해서 닝닝한게 아니죠 닝닝한걸 누가 좋아해? 심심하다고 그러나? 심심한 맛이지 심심한 맛을 좋아해서 한달에 한 두번 정도는 가서 먹거든요 물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은근 자랑 저녁으로 한번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와이프가 생각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눈물이 나서 오늘 기회가 돼서 나온 김에 한번 맛좀 보여드리고 먹고 들어가려구요 자 짜잔 여기가 국밥 있잖아요 한국분하고 필리핀사람하고 하는거 국밥에서 또 하는거 같더라고 아 아 그래서 여기 국밥이라고 써있어 아 하이 갑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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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포 씹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때? 깨끗한데? 깨끗하지 이게 메뉴 우리는 치킨 포 아니지 비프 포기지 비프 포기 비프 포기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라지 이게 레귤러 이게 소스인데 나 그거 빼라 우리 그거 고수 빼라는 얘기를 안했어 이거? 빼면 되지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리지널 모습은 자기는 고수 먹지 않아? 어? 고수? 잘 먹진 않아 향은 먹어 향이 향을 먹는다는게 뭐야 향을 어떻게 먹어? 아니 여기 벌써 향이 들어갔지 아 음 맛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먹어 봤기 때문에 맛은 이 소스를 많이 넣으면 맛은 나쁘진 않아요 저는 괜찮은 맛이에요 맛은 괜찮지? 맛은 있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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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세부만이랑 같이 와서 먹으니까 한결 마음이 좋습니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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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피클이래 당근 피클 재료는 너무 싱싱하고 좋은데 양적인 면이 금액 대비 가성기가 조금 떨어진다는거 그게 약간 아깝고 560 560 560 560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소는 깨끗하고 위치도 좋고 맛은 맛도 좋고 그다음에 재료가 일단 싱싱하다는거 요즘같을때 이런거 찾기 정말 힘든데 오히려 베트남 식당이라던가 태국식당보다 재료가 깨끗하고 야채를 많이 넣어주는데 안타까운건 쌀국수 가격대비 조금만 더 줘 사장님 좀 많이 넣어주세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점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ciu 야채 오늘은 아이템 2 2 2 2 2 2 3 5